연습생 연습생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피기 시작해요 어떤 한 명이 날 좋아했었는데 저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데뷔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둘이 사귀었다가 만약에 걸리기라도 하면 너랑 나랑 어떻게 되겠니?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왔을 때 그 함성선을 듣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우리도 말했어 그것 때문에 가스하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It's alright, it's alright It's alright, it's alright It's alright, it's alright It's alright, it's alright